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로서 서로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꼭 법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야 될 일정한 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빠르게 훼손되거나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반을 부수는 사람들입니다 44년간 건보료는 상환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기롭게 2018년부터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등에 대한 지원학대 등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해 왔습니다 실시 초기부터 지출 억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적자폭이 1조 원을 육박하게 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 1분기에 적자폭인 3946억 원의 2배가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어리처럼 건강보험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짜는 과잉의료서비스를 불러받고 결국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8%까지만 거둘 수 있다 이런 상환선 제도를 44년 만에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득자의 경우는 한계치가 없이 무한정 거둬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약탈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세금폭탄과 마찬가지로 준조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상환선 그런 제거를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정말 염치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은 그야말로 자기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권과 처분권 모두를 갖는 것은 재산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합니다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집을 매각하려 해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4년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집이 팔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중개인은 지금 전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세를 깨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는 전세인 세입자는 대부분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4년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괜히 주인이 바뀌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장에서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집주인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이 강해지는데 반해서 집을 내놓아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차게 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는 물론이고 매매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 구경에 또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하는 일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현상입니다 원론적으로 집은 재산이고 자기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예사롭게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특별한 시기를 문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내게 됐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존중할 때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산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곧바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무자비한 세금 폭단입니다 7월 10일 대책에 따라서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에서 3.2%에서 1.2에서 6%까지 최고 두 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 소형 아파트 두체를 임대하고 있는 70대 노인인 김모 씨의 월 임대 수입은 500만원 연 6천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수가 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 대책으로 세율이 확 오르면서 보유세가 올해에 2배 가까운 1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부과될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금을 한 해 만에 2배로 올리는 것은 그거는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안중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재산세가 1180만원이지만 종부세는 8980만원으로 내년에 뚝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세 6천만원 수입하는 사람이 보유세만 1억원 정도를 내야 된다면 재산세 더하기 종합부동산세 매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4천만원 정도 차익이 나는 겁니다 국가 재산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부정책이 이런 것을 목표로 하였을지 모르지만 1년에 세금을 2배 정도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약탈력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원 2019년도에 3천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 5천백만원 그리고 2021년도에 1억원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을 많이 떠들 수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거는 그야말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 하지만 그것을 누구한테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소득을 모아가지고 즉시에 투자를 해서 집 한 채를 더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임대소득을 거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체조인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세금이 2018년 보유세에 2천만원이 2021년도에 1억원 되면 그게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직도 비어있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기업 입주는 아주 저조합니다 실제 기업 입주일은 분양면적의 35.7%밖에 안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거나 행정수도까지 옮길 작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혁신도시를 가보면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말은 그냥 텅텅 자생독시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배치를 강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도움될 겁니다 특정 공공기관이 옮기면 지역민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런 효과는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 또 엄청난 그런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채청사를 짓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지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는 두 가지를 참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벌어들인 소득을 아주 잘 배분해가지고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출을 잘 억제해서 지출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돼가지고 두가가치를 만드는데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죠 모든 면에서 보면 한국이 제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재산은 내 소중한 거라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옳은 사회가 아니죠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옳은 일도 아니고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를 참관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또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TV 영어체널인 GONGTV도 출범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